오늘 소개할 경품 소프트웨어는 ASCAMP ScreenCapt Professional이라는 화면 녹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설치하고 제가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기존의 경품으로 나왔던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기능적인 부분은 많이 떨어집니다. 대신 장점이라면 한번 설치하면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일단 설치를 해두시고 나중에 경품으로 다른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때 갈아타는 걸 권합니다. 경품으로 제공하는 건 개인 사용자에 한해 설치한 버전을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6개월 동안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더보게 첨부한 링크를 눌러 경품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이름과 성은 영문으로 대충 입력합니다. 이메일은 일회용 이메일 주소 사용 가능하고요. 국가는 목록에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고요. 라이선스 코드 입력하는 부분은 더보게 첨부한 링크를 눌러 티스토리 블로그로 이동한 다음에 라이선스 코드를 복사한 다음 붙여넣기 하고 보내다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입력한 이메일 수신함으로 이동한 다음에 첨부된 링크를 눌러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공홈에 있는 다운로드 를 눌러 진행하셔도 되고요. 설치하는 과정은 OK를 누른 다음 Next를 누르고 동의함 선택 Next, Next, 시작 폴더 생성하지 않는다는 박스에 체크하고 Next를 누르고 Next, Install 누르면 금방 끝납니다. 설치가 끝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처음에 이런 팝업이 열립니다. 여기에 영문으로 입력했던 이름을 그대로 복사한 다음 붙여넣기 하고 이메일 주소 입력한 다음에 레이스터 Now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된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등록한 다음에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법은 기능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어렵지 않고 간단한 편입니다. 일단 프로그램 내에서 설정하는 옵션은 세팅 메뉴가 전부인데 언어 설정, 저장 경로 지정, 단축키 옵션을 볼 수 있고 녹화 파일 형식, 품질, FPS는 최대 120 FPS까지 지원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가변 프레임은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이 상태로 사용하시면 되고 오디오 설정은 비트레이트 수치밖에 없습니다. 커서 옵션 볼 수 있고요. 레코딩 탭에서는 카운트다운과 녹화가 끝난 다음에 액션 선택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는 본인 취향껏 선택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옵션 설정은 이게 끝이고 녹화 영역 선택은 전체가 있고 영역 선택이 있고 창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하면 이렇게 녹색 창이 활성화된 걸 볼 수 있고 위치 이동이나 크기 조정은 마우스 드래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보다 약간 허술한 게 사이즈, 크기 조절 옵션 자체가 없죠? 단순하게 마우스 드래그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 선택이 있는데 이거는 해당 메뉴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커서가 바뀌고 이렇게 선택하면 선택한 부분에 맞게 영역 크기가 조정됩니다. 오디오에서는 기본 시스템 사운드 녹음할 수 있는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고 마이크 녹음도 하려면 연결한 다음에 선택하고 활성화하면 되고요. 맥캠 영역이 있고 커서 옵션은 마우스 주변 효과 이게 전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기능적인 부분이 많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설치하면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화면을 녹화할 일이 생길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필요한 분들은 설치하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